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지변이 되면서 끝에 마주치고 있는 양싸움소들. 머리 반대면서 경기 이제 끝 진행되겠습니다. 경기 진행됩니다. 먼저 외국으로 들어가보는 대한민국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. 대한민국을 외치기 외치기 중도가고 있습니다. 이번엔 강렬한 행사를 아주 어떻게 힘껏 내고 쏙 상대의 힘이 은발치 않다는 것을 느낀 것 같습니다. 다시 한 번 더 머리를 갈등이 되겠는데요. 손을 다시 한 번 더 갈아보고 있는 맹권 대한민국을 덮고 가봐야 되겠죠. 뭔가 기분이 썩 좋지만 않아 보입니다. 다시 도움을 받아서 머리를 말대게 되겠습니다. 반면 우두컷이 그대로 자리를 지키고 있는 대한민국 다시 한 번 더 머리를 갈등이 되겠습니다. 다시 한 번 더 우릉룩의 인사가 충분히 간결했다고 했습니다. 자 이렇게 마무리 되겠습니다.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마무리 지었습니다. 함께 해준 허정연조회사에게도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. 잠시 후 정확한 경기회관에 전광훈을 통해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